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금융 전문가 이재백 본부장입니다 오늘 강의는 초보 온회원 1강으로 최초 암호화폐 등장과 온회의 이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암호화폐는 비트코인에 시작돼서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리고 많은 코인들이 나오고 마침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고 이런 코인류와 함께 온회원 화폐가 나왔는데 2014년 10월에 나왔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떤 것인가 과연 최초 암호화폐로 2018년 미국의 9월 15일날 미국의 리무버스 파산 사건이 나면서 11월 1일날 전자놈을 통해서 나왔고 2009년 1월 10일날 첫 채굴을 통해서 2010년 5월 18일날 첫 교환이 이루어져서 바로 비자 2판의 교환이 5월 2일날 이루어졌죠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면 바로 특금법에 해당되고 규제를 받고 자 그러면 현재 이거는 디지털 금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 다음에 나온 이더리움 화폐는 바로 자 이더리움 화폐는 바로 스마트 계약의 명분과 장점을 갖고 있죠 자 그래서 현실세계 과상세계를 바로 계약으로써 자동으로 실행하는 이 시스템이 갖고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 특금법에 해당되고 이거는 정보와 보안을 책임지는 그쪽으로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의 모든 보안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계약 기능인 이더리움이 이루어져 있던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주도적으로 나와있는 스테블코인 자 이거는 바로 가치를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것과 연동되는 화폐인데 자 화폐를 담보하는 형이 있고 암호화폐 담보형이 있고 그리고 자산담보용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대부분은 바로 화폐 담보형인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달러를 전제 갖고 달러를 연동하는 이 usdt라는 테더라는 화폐와 그러니까 usdc 이 화폐 그리고 바이낸스 usd 이 세 가지가 대부분이죠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현재 테더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암호화폐 담보형 같은 경우 전에 작년 5월달에 없어진 문제를 했던 테라루나 형태가 이 형태죠 그리고 자산담보형 같은 경우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물담보라는 형태가 일부 현재 있죠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산담보형은 바로 미카법과 특금법 즉 특금법이라는 것은 나쁜 돈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이죠 미카법은 좋은 돈이 나가게 하는 법 유럽의 암호자산법인데 거기에 모두 규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 스테비어코인 현재 규제가 2021년 12월달부터 미국 frb에서 그리고 각국 정부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규제라는 것은 바로 담보금 부분 담보금만큼 제대로 움직이는가 자금세탁에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적으로 EU에서는 2014년도부터는 달러 스테비코인을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 그렇다면 가장 우리 중심이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원인한 화폐이 어떻게 나왔느냐 2014년 10월에 탄생을 했고 그랬으니까 약 지금까지 9년동안 이어졌는데 아직까지 자유롭게 거래되지 않는데 자 2017년 이후 16일날 자 오늘 한 화폐를 이용하는 쇼핑몰이 나왔고 2018년 10월 8일은 자 일반에게 공개하는 ICO 코인 오퍼링 즉 코인 공개를 했고 그리고 2022년 1월 28일 30일날 그리고 2022년 1월 28일 30일날 백설을 새로 공개를 하고 온의 화폐의 방향성을 발표 로드밀브를 발표했고 이거는 바로 미카법에서 지금 나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죠 자 그리고 온인한 화폐를 조사를 했는데 18년 1월 17일 19일날은 독일과 불가리아 검찰의 합동조사를 통해서 온에쿠스템 블록체인은 보유를 인정받았고 오히려 조사를 통해서 자 2022년 12월 26일날은 바로 핀란드의 다국적 로펌 넥시아라터 블록체인은 보유를 인정받았으며 2023년 2월 18일날 이때부터 폴리곤 블록체인 연결로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모든 거래를 검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마침내 2023년 9월 23일날 코인마켓캡이라는 코인거래 공시사이트 거기에 가격이 공시되어갖고 6만원 인정받았고 현재 1원은 바로 6만원 정도 되죠 42.5일이니까 6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인받았고 마찬가지로 이게 2,500개니까 시총이 5,000조가 공인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최초 암화폐가 비트코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 이더리움 등으로 그 다음에는 스트레이블 코인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것을 알아보았고 최종적으로는 원이라는 화폐의 위치가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바로 블록체인은 지불의 유용성을 갖고 미크합법을 통해 나갈 것이라는 방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암호화폐 가상자산 암호자산 CBDC 등 암호화폐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금융전문가 이재백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